어? 안티오크가 아니네? 여기가 안티오크데? 밑에 한 칸 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근데 아까 왜 안티오크라고 나와있었지? 여기 지방이 안티오크 지방인가? 여기죠 여기 그쵸 한 칸 더 내려가야 돼요? 관습관형 대조례 주장 봉신은 안될테고 또 성장을 때려야 되나? 잠깐만 봉신 진지병이 마이스 오니까 이거 좀 화가 좀 가라앉으면 때립시다 밑에가 7천명 이쪽은 이쪽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때려도 여기 안 도와주러 오겠죠? 7천명 동갑집을 건물 좀 칠까요? 아성 우리 명성을 또 모아가지고 불가디아를 때립시다 여기는 이탈리아 바리 바리 가로링거 로세... 로... 로타링가... 로타링기아 살레르몬 살레르노 살레르노 성실한... 소심함... 호기심 많음 관리력을 올리죠 성실함 음... 이탈리아도 좀 먹어야 되는데 시실리아부터 먹으면서 올라가죠 우리 로마 만드는 거에 시실리아가 있어야 되죠 네, 테마 시실리 통제 네, 테마 시실리 통제 시실리 성전 시실리 성전 여기 안 들어... 안 들어 올 거야, 그치? 요거랑 바람기한만 있으면 될 거예요 요거랑 바람기한만 있으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나는 잔혹 특성을 넣었다 아이씨, 한 번... 한 번 뺐는데 잔혹 얻었어? 아, 중국 소식 시시시시 아, 중국 얘기를 또 까먹었네 환관을 좋아함 무슬림을 싫어함 환관을 바쳐야 되겠는데? 상관을 받을 수 있는 어, 누구 왔다 아..잠깐만.. 만천? 오천 밑에 놈이 붙었는데 우선 쓰다가 우선 쓰다가 만약에 만천만 명 정도 드랍하면은 봉신을 뽑아가지고 싸웁시다 봉신 명령 아직 안 뽑았거든요 만칠천명까지 나오니까 아 근데 지금 용병도 못쓰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내린다 뭐 내린다 뭐 내린다 천명 천명 따위는 뭐 미추광이는 어떻게 없어지? 이 인물은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 구역에 미친 놈은 나야 시민이 하나 둘 셋 반대가 두 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표 오케이 이 구역에 미친 놈은 나야 50척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혜전이 그리스의 불을 어디 간거야 들어오는거 태워야지 그리스의 불을 태워야지 뭐야 이거 4천명 19살 니형씨 괜찮은데요? 격리 궁정의 합류 우울증을 얻는데 괜찮지 않아? 벌써 죽었겠지 병에 걸려있으면 벌써 죽었겠지 병에 걸려있으면 결혼조선 애가 괜찮다고 생각했다니까 결혼 막 들어온다 지금 거절 딸 나봐라 약혼 뭐야 야식을 먹고 침대로 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당신 뒤에 있는 통로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당신의 뒤를 밟고 있다 이 여자가 밟고 있었나봐 어? 나 죽었어 암살자였어 야 이러면 안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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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암살자였어 선택지 하나가 우리 이 삼촌한테도 못갔단 말이야 지금 아유 어떡해 에 강검에 찔렸대요 여자한테 졌어 암살 암살 황제도 뺏겼네 큰일났다 이거 세이브 돼있으려나 아이씨 짜증 짜증 짜증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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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도 안된다 강종신공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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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쟁은 어떻게 된거죠 아 병이 다 뺏겼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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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갈 수가 없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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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을 생각을 못했다 당연히 암살이 아닐줄 알았어 누가 날 암살하려고 그랬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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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표도 못봐도 자주 출생이 있는데도? 너무 어려서 그런가요? 다시 해야지 뭐 예 아 잘했는데 반란 없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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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하기 전까지 영국의 왕으로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왕인 참여한 에드워드가 홈스에 빠졌다가 다른 유식에 드러내려... 2088점 아니, 내가 뒤에서 소리가 듣고 내가 매복을 했는데 내가 졌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재밌네요. 지금 몇 시죠? 한 시 반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 학령 9네요 제 생각에는 헤르메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안 좋아 헤르메스가 역시 헤르메스가 짱인 것 같아 돈 받아오기 이번 자문회는 실용세 명예 4개 금정이사고요 호계자 준비하기 가족 가족 진짜 안 죽는다 병에 걸렸는데도 안 죽었어 아침 이제 보여줘요 100000000 이번 DLC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동냥인이 있어요? 아 미츠형이라 못사왔다고? 아 너무 실망인데? 당연히 텍스트상으로는 자바권이 생각을 했는데 아 거기 은신을 들어본 애들은 조심해야겠다. 어쩌지 음모가 높더라 애가 능력치가 음모가 높더라 바로 그냥 결혼시켜서 사람들 보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인생극장이라고 선택지 한번에 선택지 한번에 죽음과 삶이 갈리는 병원 하나 만들게요 지휘관 받치기 이벅 형제를 받칠 수가 있구나 지휘관으로 황감 받치기 우리 아버지나 이벅 형제 받칠 수 있군요 지휘관 받칠 수 있군요 지휘관 2명에다가 반대자 3명 2명만 매수하면 지휘관 받칠 수unt 지휘관 evolving 지휘관 오케 오케이 숨을 척이 내리는데? 잠시만 네 잡았고요 종교적 지배명령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날 그것도 납치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스테... 어 테오도로스가 날 구해줬대 잘했네 땡큐 친구친구 왜 자꾸 납치하려고 그러지 누가? 황제가 위험한 직업이구나 암살의 위험도가 높아요 특히 비잔티움 황제는 아마 1순위 애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겠지 왜지? 600표나 갖고 있네 지금 자 아이교육 겸손 음... 음... 겸손 음... 금지 어 배 또 태웠어? 희한하네요 게임을 희한하게 하네 아 유물 아 유물 그래 유물 한번 찾아보자 갑자기 시작부터 유물 이벤트 쫓아잉 유물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는데 아... 돈을... 돈으로 친해지나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유물 수색 잘 되고 있대 오... 웬일이지 좋은 거 하나 얻어오나? 아씨 아까 성녀볼도 잘 훔쳤는데 흫흫흫흫흫흫흫 유물로 학력만 하나 올리면 우리 헤르메스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이거 관심사를 바꿔서 예 학력을 하나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16% 아직서 언제 바꿀 수 있지? 72년? 72년에 바꿀 수 있대요. 하아... 로마 복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41% 49% 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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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구릉 크루셰트 퀸즈에서 음악 나오는 거 뮤직 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67% 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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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한 번에 들이닥쳐서 잡고 끝냅시다. 바람기안 친위대 전쟁 참여 제안 어, 다 끝났는데? 바른 기한친이 돼 가고 100점 끝 1000원 생겼네 건물 하나 만듭시다 까딱, 까딱뿌락두울령소 병영 대주가 사망했네요 쌍비군 궁병대를 만들게요 쌍비군 보초소 보통으로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쎄 요거 하나 먹을까요? 쎄 쎄 쎄 쎄 쎄 쎄 쎄 그냥 바람기한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바람기한으로 갈게요 애를 한 둘은 더 낳아야 되는데 유물 속에 잘하고 있고 둘을 더 낳고 요거를 학력으로 바꿔서 헤르메스에 가입 그래서 이 넘치는 돈으로 여러가지 개발을 해서 쭉쭉 레벨업을 한 다음에 그걸로 템을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야심 야심 얘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참 크킹이 짜임새가 있어 확실히 만성도가 제일 있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파랍스 게임 중에 크루셰드 킹즈가 제일 제일 낫습니다 게임성이 가끔가다 AI가 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헝가리 오 헝가리 왕 진짜 간지나는데 무서운 자 이름이 뭐지? 깨져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모스는 뭐라고 여쭤볼 것 같은데 모르겠다 헝가리 왕촌 와샤르 24 헝가리 오우 무섭네요 또 마자르도 나오잖아 우리 옛날에 마자르 할 때 이치내로 했던 것 같은데 포트렛이 좀 많이 나아졌죠?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르파드 이름이 깨져있는데 아르파드 위키 찾아보면 되지 올모스 알모스 듀크 오브 크루아티아 알모트라고 했나? 아르파드 백점 저기 강탈 자기 회수 이거 물어보셨는데 예 뺏는 애가 내려가고 같은 종교 믿는 순위 애들이 떨어지는 거라 뺏으면 됩니다 다 뺏으면 되세요 멀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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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멀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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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드 드 드 듀 호 오쇼덕스 봉기 놔둬야 되겠는데 아 조지아 같은 경우는 남성 우산 분할산 석제 이탈리아 같은 걸 한 벼도 못 먹나? 남성 우산 분할산 석제 분할산 석제 분할산 석제는 먹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클레임 자체가 막 강력한 게 안 들어와서 뺏긴 왕이 있으면 개를 통해서 좀 개를 데려와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오쇼덕스 봉기가 이거를 성공을 하면은 여기 오쇼덕스 땅으로 바뀔 텐데 잠깐만 성전 성전이 이만큼이야 어차피 지금 한번 바람기와 있을 때 한번 싸워주는게 여기도 안티오크고 여기도 안티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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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데 안티오크가 이만큼이라 그런건가 보다 이만큼이라 반만 먹네 쉿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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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감사합니다.